성의가의 중심 가위베스트 함께하고 있습니다. 이곳은 대천항입니다. 지금 어둠이 직에 깔려서 지금 바다는 안 보이지만 바로 이쪽이 바다예요. 어쩐지 이 향기가 바다의 향기가 확 스물스물. 너무 좋죠. 바다 냄새. 너무 좋아요. 이곳에서 지금 많은 분들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모셨는데 함께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여러분에게 큰 박수를 받을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가수분의 무대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저도 정말 좋아하는 분인데요. 노래도 개인의 취향이 있잖아요. 근데 이분의 노래는 남녀노소 누구나 사랑하는 노래입니다. 근데 이 곡은 정말 세상에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이 노래를 따라 부르더라고요. 어른들까지 다 따라 부르시는데 보통 노래 보면 이 가사가 내기 같다, 와닿는다 그런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? 네, 맞아요. 저도 이 노래를 듣고 굉장히 용기를 얻었는데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자, 정빈씨가 소개 좀 해주시죠. 네, 내 나이가 어때서 오승근 씨를 소개합니다. 여러분 박수 보내주세요. 고맙습니다.